주말 뉴욕 증시는 또 혼조수의 마감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였고 다우지수랑 S&P500 지수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한 줄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내내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태평양 건너 있는 우리 K 증시까지 싸잡아서 가스라이팅 했던 연준 임원들의 조동아리가 주말까지 또 문제였는데 이번에 그들의 먹잇감이 된 이슈는 역시 또 인플레이션이었죠 사실 월과 유동성 중독자들은 6월 FMC 금리나 시나리오는 깔끔하게 포기를 한 상황인데도 이제는 CPI나 PC 말고도 그냥 마이너급 인플레 지표까지 사사건건 시비가 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말에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여기 세부 항목 중에서 1년 기대인플레이션 이게 3.5% 찍혀가지고 전달 3.2%보다 올랐다고 그리고 5년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전달 3.0에서 이번에 3.1%로 상승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심지어 5년 후 물가 전망까지 신경을 썼었습니까 사실 헤드라인 넘버 그러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자체가 67.4% 나와가지고 전달 77.2%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 정도 수치면 정말 수치스러운 작년 여름 이후 최저치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미국 일반 가계의 고금리 스트레스가 크다 그럼 연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도 이게 무방한데 웬일인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가의 센티먼트 자체가 뭔가 현재 상승장에서 혼자 설거지 당할까봐 또 고점에서 물릴까봐 정말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그런 상황인데 또 그 와중에 중간중간 이제 막 슈팅 나오는 거 보면은 이번이 사실상 연준 금리인 상 사이클 중에서는 최초로 모처럼 제대로 된 강세장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나만 혼자 소외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사춘기 중 2병 학생 같은 그런 심리 아닌가요 뭔가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서 신경 좀 꺼줬으면 좋겠다고 막 귀찮다고 그러다가 막상 또 그냥 내버려두면은 친구들한테 나는 가족들도 버리내야 이러면서 또 방황하는 구실로 삼고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그러니까 가장 최신 연준 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달라스 여는 로리 로건 총재는 금리인하를 생각조차 한다는 게 지금 너무 시기상조다 아니 그럼 이제 원래 연준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다가 손모가지 나가버린 다음에야 뭔가 결정하는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은 보통 금리인하를 생각해야 될 때다 그래도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후에나 정작 그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생각조차 하기에도 이르다고 하면은 최소 6개월 후 아닌가요 금리인하 그럼 결국 연말 금리인하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 발언이라고 해석이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시카고 연은의 오스탄 굴수비 총재는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최근 3%대에서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 그 증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3%대 인플레이션이 무너지는 걸 보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해서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이든이 IRA다 칩습법이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이런 식으로 매달 몇 조씩 돈을 풀어댔는데 어떻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깨고 2%대로 떨어질 일이 있냐고 일단 이번 주 수요일 4월 CPI가 또 나오는데 역시 예상치가 3.4%로 심지어 연초보다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이제 연초에 바로 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피로감 수취 그러다가 이제 3, 4월은 세금 신고하느라고 약간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되면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 우리말로 행락철이 시작되고 여름휴가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는 계절적으로 항상 올라가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3월에도 소비자 물가가 3.5%를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만약에 4월, 5월, 6월이 됐는데도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 그때는 진짜 미국 경기 침체를 또 걱정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밥 먹고 나서 식후에는 무조건 혈당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건데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떨어진다 분명히 몸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이상 다음 미실보먼 연준 이사는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살아난 것을 근거로 올해 2024년에는 금리 인하가 적절치 않다고 또 이렇게 막 겁을 줬고 그 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안 총재는 딱 정반합으로다가 아무리 그래도 연준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올해 내로 금리 인하는 해줄 테니까 대신 좀 보채지 좀 마라 눈치 좀 챙겨라 아니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만 내비쳐도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막 슈팅하고 이런 식이면 우리가 금리 인하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 중앙은행이 자기네 나라 주식시장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거기서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데가 어딨냐 제발 좀 눈치껏 좀 하자 그리고 이건 우리도 좀 사정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 와중에 약간 번외로다가 평소 메파로 알려진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여는 총재가 주말 연설에서 연준이 현재 AI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바로 이 AI, 인공지능이 생산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참 우리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서 또 황당한 게 지금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 준비에 돌입한 와중에 상여금 900%? 뭐 이거는 뭐 좋습니다 뭐 단순히 월급 올려달라는 거가 아니라 회사가 이제 이익 많이 냈으면 돈 많이 벌었으면 같이 좀 나누자는 차원이라고 보고 근데 이전에는 원래 주 4일째 요구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여간 좀 비판적 여론이 세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한 발 물러서가지고 이번에는 금요일 4시간 근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오전 근무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AI나 로봇이 노조를 결성합니까 아니면 사측에다가 뭐 요구를 합니까 사실 그냥 전기만 꽂아주면 바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뭐 중간에 화장실도 안 가 오밤중대도 잠도 안 자 심지어 중간에 핸드폰도 안 봐 작업 중에 유튜브도 안 틀어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설비는 외상도 가능하잖아 근데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요즘에 월급 한 달 치라도 밀리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이제 최근 IDC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 AI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71%가 평균 14개월 동안 1달러 투입당 3달러 50센트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12개월 내에 5%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최소 5% 감축이 가능할 걸로 본대요 와 근데 저는 이제 그놈의 챗봇 있잖아요 뭐 상담원 연결 안 돼가지고 이제 채팅으로 그거 하다가 진짜 화병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다고 또 거기다가 야이씨 하고 욕하거나 싸가지 없는 말을 쓰면은 그게 또 내 개인 데이터에 연동돼가지고 나중에 빅데이터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악용이 될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참 하여간 닐 카시카리가 AI와 통화정책의 상관관계를 연준이 관심 갖기 시작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이제 AI가 보편화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줄고 대신에 소비를 할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근로시간이 줄면은 근로소득도 같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 그럼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한들 돈이 줄어들면 뭔 돈 가지고 소비를 늘리냐고 시간만 많다고 소비가 늘어나나요? 그러면 이제 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연준이 관심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근데 그러면은 기본소득이 이제 지급이 되려면 당연히 금리는 고금리 상황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기본소득 자체가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어떻게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쓰냐고 무조건 고금리로 가야 그나마 물가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국가에서 이제 전국민의 자신감 찾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5cm짜리 깔창을 다 전국민에게 나눠줬어 깔고 다니라고 그럼 당연히 버스 문이든 아파트 출입문이든 높이가 다 올라가게 설계가 돼야 그게 맞는 정책 아니냐고요 러나 반갑습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sell it may and go away 라는 증시 격언도 이제 2주차에 접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5월을 굳이 하락장으로 약세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가지 음모론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또 변종이 출현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 중이라는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제 주변에 보면 코로나 다시 걸렸다는 분들이 막 급증을 하고 있던데 근데 이 와중에 참 기가 막히게도 주말 뉴욕 증시에서 정말 스타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 바로 노바백스 여기가 코로나 백신 추가 개발을 위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산업휘하고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소식 터지자마자 노바백스 장중에 100% 넘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2배 된 거야 그랬다가 하여간 종가에는 98.66%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 CDC나 우리 질본 같은 보건 당국에서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제한적인 입장 표명만 내놓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앞으로 코로나는 감기처럼 계속 변종 나오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다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이고 근데 이제 변종이 계속되면서 바이러스는 더 독해지니까 당연히 나중에 위험해지기 전에 백신도 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오 자체가 완전 복불복의 노름판이지만 그중에서 이제 이 백신 관련주들은 K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이 노바백스의 경우도 전고점이 330달러였는데 이번에 100% 올랐다고 해봤자 현재 8달러 88센트입니다 근데 이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이 지난 그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는데 뭐 다른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거랑 다르게 이 노바백스는 긴급 승인이 당시 안 나가지고 결국 제일 늦게 사용 허가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2천만 명분이 한꺼번에 도입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특이점은 다른 백신은 mRNA 방식인데 반해서 이 노바백스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고 그래서 당시 이제 K증시에 이런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U바이오로직스, HK이노엔 이런 데가 이제 관련주로 꼽혔죠 근데 하여간 이 노바백스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현지 이제 음모론이 또 나오는데 아 이거 제가 분명히 음모론이라고 미리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세요 하여간 그게 뭐냐면 이 노바백스가 당시 이제 대량 생산에 설비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위탁 생산을 후지필름 디오신스라는 공장에 위탁했는데 아 맞아요 그 일본 필름에서 후지필름 그 자회사고 이게 미국에 진출한 바이오 기업 이름이 후지필름 디오신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공장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의 대표적 스윙스테이트 우리말로 이제 경합주 중에 하나고 지난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여기에서 과발수 먹으면서 사실상 대권 승리를 확정 지었죠 하여간 근데 여기 후지 디오신스 대주주가 일본 미쓰비시 코퍼레이션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코로나가 원래 중국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왔던 이거를 미국에서 일본에다가 인정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게 조건이라고 또 이게 지금 음모론이에요 미국 레딧 같은 데서 떠도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현실적인 이번 주 우리 K증치 대비 전략으로 들어가면 우선 주말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 마감인데 일단 우리 K2차 전지주들은 요즘 테슬라 주가에 상당히 민감하죠 지난주에는 독일 기가 팩토리의 방화사건 수사 결과하고 신규 공장 부지의 환경단체 알바끼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이유가 두 가지 추가가 됐는데 하나는 역시 이제 유태인들의 뒤끝이 장렬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거로 지난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일론 머스크를 이제 재소환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배경이 뭐냐면 2022년 당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지분 일부 팔아가지고 트위터 지분 9.2%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SEC가 일론 머스크한테 너 그 테슬라 주식 팔아서 그 돈 뭐 했을 거냐 지금 소문에 따르면 네가 트위터 인수한다는데 이거 그 자금 맞냐 이렇게 이제 뭐 일종의 비공개 조회 공식 같은 걸 요구했는데 당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아니라고 트위터 인수할 계획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이게 지금 또 시비가 걸렸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 중국 법인도 최근 이제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해가지고 전방위적인 부서 그러니까 영업 쪽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 전부 다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는데 이미 뭐 일부 사람들은 잘려가지고 주말에 셔틀버스 타고 집에 갔대 짐 챙겨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은 4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와 이 와중에도 또 봄철 맞이했다고 전년 동기 대비 33%나 증가를 했다는데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 출하량은 작년 같은 기간들이 18%나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작년 10%대에서 올해는 7%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K자동차 이슈 관련해서는 1분기 기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성적표가 다 완성이 됐는데 지난주에 폭스바겐까지 독일에서 실적 나왔죠 근데 우리 현대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등인 폭스바겐을 영업이익으로 제꼈다고 이렇게 국뽕 차오르는 소식이 주말에 나왔는데 기아 관련해서는 이번 달 23일 공개 예정인 저가형 전기차 신모델 EV3에 장착되는 배터리가 SK온 게 아니라 중국 CATL 산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차랑 SK가 2021년에 체결했던 2GMP 계약 이게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협약인데 이게 이번에 CATL로 대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기아의 경우는 EV9, EV6 둘 다 SK온 배터리 장착했는데 이번 EV3는 중국 CATL로 간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최근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절대 포기 못한다고 집착하는 저가 소형 전기차 시장을 결국 역시 또 저가로 궁합이 많은 중국산 배터리가 장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 수 있죠 일단 현재까지는 현대의 코나 일렉트릭 그 다음에 기아 니로 EV 여기는 이제 CATL에 NCM 배터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아 레이 여기는 CATL에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EV3를 CATL이 먹었다 이거는 조금 의미심장하죠 안 그래도 지난 금요일장에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동시에 10만 원 깨졌는데 하여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K증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그놈의 2차전지 주가 못 오르면 투자 심리고 소비 심리고 다 소금 뿌리는 거예요 특히 더 악질적인 거는 사측에서 이 악물고 주식 못 팔게 하려고 액면 분할에 미국 ADR 상장에 호스피 이전 상장에 거기다가 인터배터리 쇼에다가 장난감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자랑질을 하지 않나 근데 이럴 때마다 어설프게 저가 매수하고 또 입던 반스까지 팔아가지고 물 탄 분들 전부 지금 물귀신 되게 생겼어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모간스탠리가 K금융업종에 대해서 완전히 총정리를 해줬는데요 먼저 보험 섹터에서는 삼성 화재 목표가 3만 5천 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삼성 생명 목표가 7만 6천 원 투자 의견 이퀄 웨이 시장 비중 그 다음에 DB 손보 목표가 9만 8천 원의 이퀄 웨이 시장 비중 그 다음에 한화 생명 목표가 2천 6백 원 투자 의견은 언젤 웨이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은행 업종은 KB금융 이퀄 웨이의 목표가 8만 원 신한지주는 오버웨이 비중 확대의 목표가 6만 원 하나금융지주 역시 오버웨이 비중 확대의 목표가 7만 원 기업은행 이퀄 웨이 시장 비중의 목표가 1만 5천 원 카카오 뱅크 투자 의견 역시 이퀄 웨이 시장 비중의 목표가 2만 8천 5백 원 그 다음에 카드사는 유일하게 삼성카드 목표가 3만 6천 원의 언젤 웨이 축소 이어서 UBS가 LG 이노텍에 대해서 향후 출시되는 아이폰 신 모델에 접이식 줌 잔방경 렌즈가 추가되고 광각 렌즈가 업그레이드 되는 등 지속적인 렌즈 쪽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거기다가 WWDC 앞두고 주가는 바닥을 쳤다고 보는 애플 감안하면 LG 이노텍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 30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노무라 증권에서 LNF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4% 박살 났고 이 여파로 영업 손실 2039억 원 찍었는데 이유가 크게 두 가지다 이게 해소가 돼야 주가도 다시 회복된다고 노무라 증권이 보는데 첫 번째가 판가 하락 그리고 두 번째는 재고 평가 손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노무라 증권은 현재 LNF 주가에 둘 다 선반영으로 본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로 24만 원 콜했습니다 저는 근데 왜 도대체 외국계에서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 LNF는 무조건 빨아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신기할 따름이고 대신에 에코프로 삼형제는 그냥 틈만 나면 막 눈 흘기고 회초리 지릅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는 매도 의견을 이렇게 1년 넘게 장기로 유지하는 거는 또 처음 봐요 아니 매도 의견 낼 거면 굳이 그냥 커버를 안 하면 되잖아 신경 안 쓰면 되잖아 그래서 보면 맥퀄이는 에코프로 BM 목표가 15만 원의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 그 다음 HSBC도 역시 투자 의견 매도의 목표가 14만 5천 원입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해달갑니다 내일 5월 13일 월요일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 화요일만 지나면 수요일은 또 휴일 겸 휴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다가 이렇게 또 하루 쉬게 됐어요 근데 또 마냥 그냥 좋다고 편하게 쉬기에는 그날 수요일 밤에 미국에서 CPI 그놈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럼 내일 우리 정부 일정은 저는 이걸 원탑으로 꼽는데 대한민국 AI G3 도약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 AI 연구 거점 구축 추진 바로 이 정부 발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G3는 우리가 그 G7 할 때처럼 세계 탑3 국가 얘기하는 건데 현재는 아직 그 G3 국가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미국하고 중국은 뭐 당연히 진해가 1등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먹어야죠 이어서 내일 농식품부가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데 아 지금 안 그래도 식료품 물가가 높은데 만약 여름철에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 진짜 이거 큰일이에요 증시에서는 그럼 이제 스마트팜 그리고 콜드체인 이런 테마가 연결되죠 그 다음 내일 문체부 이벤트가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 행사 이건데 사실 좀 뭐 황당하지만 이런 날은 한글과 컴퓨터 여기도 갑자기 급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미래의셋 비전 스펙 4호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의류 제조사입니다 여기 이마트 브랜드 아닌 그 노브랜드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소카, LX홀딩스, 한국가스공사, 신성 ENG, 콜마홀딩스, 페노션, 서울바이오시스, SK네트웍스 이렇게 그 다음 미국에서는 채 쯔피티 개발사로 알려진 오픈AI가 AI 검색 엔진을 최초 공개합니다 이 소식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우 경계하고 근데 우리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래도 해외 영향력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다음 뉴욕 연은의 4월 소비자 인플레 기대치가 또 내일 나옵니다 아 진짜 이런 거 옛날에는 신경도 안 쓰던 B급, C급 지표들인데 하여간 요즘은 또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내일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도 마침 연설이 잡혀 있어요 그 대신에 내일 유럽연합은 내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바로 다음 달로 다가온 6월 ECB,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하 여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이제 확신을 줘야 될 때죠 근데 만약에 유럽까지 금리 인하를 미룬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나 우리 K증치 외국인 수급은 또 불리해집니다 자 이제 저는 내일 월요일 모처럼 다시 라이브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사실 지난주 집안에 우한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도 내일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모처럼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씩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구성 취지만큼은 또 절대 수월하지 않겠다는 점은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